오늘은 부침개가 급하게 땡겨 가지고 마트에서 막 들어올 때 산책하면서 들어올 때 막걸리를 한통 사 왔거든요 있는 재료에 딱 해서 일단 밀가루를 개놨어요 그래서 후라이팬에 한번 붙여 볼게요 개인 걸 일단 후라이팬에 해가지고 노릇노릇 한 번 확인해 보고 찬 부분도 있고 이게 이게 돌리는 게 관건인데 한번 돌려 볼게요 이게 한 손으로 폰을 들고 하기 때문에 화면이 좀 힘든데가 되나 이해를 하시구요 맛만 좋으면 되니까 오늘은 산책도 늦게 갔다 온 데다가 저녁이 늦네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거에다가 들어오면서 막걸리 한통 사 왔거든요 그거랑 해서 같이 먹을게요 그리고 양념 개놓은 게 이제 어머니가 주신 시금치가 있어 가지고 시금치 나무를 해 먹을까 하다가 넣을 재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거를 넣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익어지면 일단 막걸리 하고 한잔 하겠습니다 어 대충 뭐 비주얼은 그런데 이거랑 제가 좋아하는 지평 막걸리에다가 한잔 해서 일단 저녁 먹을게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